저렇게 추월한 친구들도 있고 회원님 또 성미가 좀 급한 편인가요? 아니면 유연한 편인가요? 아 저 조금 급해요 좀 급하시죠? 네 일처리 속도도 좀 급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일처리는 빨리빨리 일처리는 빨리빨리 그러면 회원님이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신랑분이 주로 빨리 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근데 신랑은 막 그렇게 밟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밟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회원님이 익숙해지면 이제 밟아서 다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회원님 출근 시간이 예를 들어서 20분 차로 걸렸다 그러면 30분 일찍 출발해서 일찍 도착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딱 맞춰서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회전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우리는 약 10분 뒤 10분 뒤 라이브를 마무리하고 회원님과 함께 연수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또다시 거울을 한번 보시고 우회전 적신호에 보행자신호 녹신호 브레이크 이 신호는 무조건 기다려요 뒤에서 빵빵거려도 근데 차 없으니까 그냥 가자고 울려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혹시 어느 정도 정비는 보고 내려오셨습니까? 아니요 타시던 거 바로 가져오셨죠? 구입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차요? 그 신호위분에게 아니요 구입은 아니고 보험만 넣어가지고 조심해서 기다려야겠죠? 아니죠? 가도 돼요? 직진신호시 우측 보행자신호 들어왔는데 건너는 보행자 없다 숄더체크하고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진입했다 그럼 기다려야 되겠죠? 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로는 보셨죠? 네네 네네 저 멀리 무슨 등이 들어오죠? 네 반만 급해도 중앙선 침범까지 해가면서 잽싸죠? 손이 빠르죠? 네 신고하려면 신고해도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근데 회원님의 고객의 한 명일 수도 있다 이웃 주민이자 좋습니다 황색점멸등은 주의해서 서행하시오 그리고 혜원님의 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면 적색점멸등이 들어올 거예요 일시정지 후 출발 신호체계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여기서 우회전 조심해서 올라가실 거예요 가속페달만 뗐다 밟았다 조절해서 아 차가 등록이 안 돼 있군요 네 이거 아직 안 돼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잠시만요 지금 너무 많이 띄웠어요 브레이크 살짝 떼 보세요 핸들 오른쪽으로 꺾어보세요 근데 여긴 또 후문으로 들어가집니까 이 차가 네 아니면 저 번호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손이 또 안 짧을 수도 있는데 안 닿을 수도 있어요 차까지 또 오는데 잠시만요 브레이크 손 떼 보시고 가속페달만 밟아보세요 충퉁 살살 살살 너무 너무 셌어요 조금만 더 살살 퉁퉁 밟아보세요 지금 손 닿이겠습니까 제 것 쪽은 안 열어도 돼요 회원님 죄송해요 괜찮아요 우리도 저쪽으로 갈 걸 그랬네요 창문 올리시고 한번 잠시만 저를 믿어주세요 우리도 저 출구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회원님 안전띠에 매주시고요 차갑죠 그리고 그렇게 가속페달을 돌진하듯이 세게 밟으시면 위험하다는 거 아 네 죄송합니다만 일단 왼쪽으로 핸들 감아서 출구로 올라갈게요 가속페달 밟으면서 천천히 또 다시 핸들 오른쪽으로 끝까지 감아주시고 아까 차가운데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장면이 궁금하신다 편집본 보시길 바랍니다 반사경 보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직진을 할게요 직진해 보세요 주차 한번 하고 10분 쉬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빈자리 빈자리 마음에 드는 자리 한번 골라보세요 회원님 여기 해볼까요 어 예 아까 썼던 방식도 써봐도 됩니다 여기를 대볼게요 네 그러면 너무 갔는데 그럼 또 저 앞에도 있네 아 네 어깨선을 여기 앞에 여기 어깨선이 이 선에 어깨선 맞추고 주차선에 다음칸 주차선이 어깨 맞을 때까지 핸들 감고 전진 그러니까 여기에 제 어깨선을 맞춰야 되는 바람 지금은 여기 아 여기 아니요 뒤에 조금 드라이브 넣어야 되겠죠 네 전진 다음칸 주차선 보이나요 어깨 일치했나요 네 후진 기어 또 넣어주시고 핸들은요 아 그렇죠 자꾸 깜빡깜빡하죠 여기 오 네 주십니다 아 잡을 것 같나요 어디랑요 아니요 들어가 보세요 좌우 살피면서 평행될 때까지 후진합니다 평행이다 핸들은요 딱 맞죠 아 그러네요 네 외우기 싫다 이 방법 쓰라는 거예요 형님 브레이크 떼시고 옆차 사이드미러 우리차 사이드미러 이제 스토퍼 쿵 파킹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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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 따라 가시거나 다리 타서 방곡동으로 가시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도담동에 그 다리 있죠 네 회원님이 선택은 하실 수 있어요 일단 네비로 한번 네 네비로 가 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브를 하시고 좋습니다 좌우 살피시고 적색전멸 등의 의미는 일시정지 후 출발 많이 나오면 항상 박아요 네 어깨선 맞춤 때쯤 네 차폭감 없으니까 부담스럽죠 네 좋습니다 좌우 살피시고 적색전멸 등의 의미는 일시정지 후 출발 깜빡이 또 넣어주시고 네 얘가 gps를 금방 금방 못 읽어요 네 일단 보면 그냥 직진을 해야 되나요? 제 기억으로는 얘가 너비뜰 교차로 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회전 지금 우회전 해서 갑니다 지금 12시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방해 안되겠고 우린 마지막 차로부터 들어갑니다 적신호이 적신호니까 가서 페달 밟으면서 좋습니다 그래서 회원님이 이제 회원님 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소울이라는 녀석이 회원님에게 회원님이 조절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야는 요만큼 밟으니까 훅훅 나가네 그럼 조금 더 부드럽게 밟아야 돼요 차가 회원님에 못 맞추잖아요 예 그래서 회원님이 이 차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우리 올라가셔서 잘 전하셔야 될 거예요 왼쪽 깜빡이 놓고 네 들어가시고요 좀 들어가도 되겠죠 네 타이밍이 또 느리죠 회원님 차를 보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감속하냐 가속하냐 감속한다는 뜻은 나를 끼워 주겠다는 의지 가속한다는 것은 끼워 주지 않겠다는 의지 자꾸 발 이동되죠 깜빡이 끄시고 아직 못 읽고 있는 거죠 네 지피스를 못 읽고 있어요 또 쏠리죠 아 네 네 좋습니다 보세요 고개 돌려 보세요 회원님 단선이죠 황색 단선 인도선 정차 금지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전후 보세요 5미터 두 줄 꺼져 있죠 절대 차 세우지 마라 불편해지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의 신호등을 건너기 위해 서있는 저기 보면 볼라드라고 해서 세기둥 박아놨어요 안전보호 장치 근데 우리가 나중에 소단동 넘어가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교통섬이라고 있어요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네 갈게요 교통섬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조금만 살살 밟아도 훅 훅 나가죠 소울이 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시다 네 1차로로 들어가세요 전반에서 지하차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질문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빨리 가자 빵빵 알았다 알았다 미안해 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되게 뭐 어땠게 운전하죠 네 느껴지나요 네 브레이크 잡으면서 와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와도 되는데 내가 너무 답답했구나 나중에 이 영상을 혹시라도 회원님 신랑분에게 보여주면 쌍둥이 타고 있는 차가 굳이 죄송합니다 회원님 특이한 사람 많죠 네 근데 안전거리가 앞차와의 안전거리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서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너로 인해 굉장히 불편했어 네 이런 의미 많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례를 운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면 똑같은 사람 밖에 안 되겠죠 네 뭐 빨리 와봤자 요 앞인데 네 그럴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배고플 때거나 배 아플 때 어떻습니까 단 1분 1초도 급하죠 그렇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계속 점선을 밟고 다니고 있어요 점선을 밟고 다닌다는 의미는 뭔가요 차선 변경할 의지가 있다 택시기사님들 버스기사님들 점선 밟고 다니죠 승객이 손을 뜨며 바로 가려고 그럼 주변 차량들은 아 이 차가 차로 변경을 하려고구나 오해할 수도 있어요 멀어지죠 가속 배달 오른발끝을 화살표에다가 중앙에다가 맞춰서 달려보셔요 진짜 회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이 못 갔어요 근데 이 못 간 차는 자기가 신호에 잘린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고 또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회원님 또 혹시나 죄송합니다만 업무를 보다 보면 10개 중에 회원님이 다 맞춰주면 좋지만 한 개가 딱 삔 듯 상했다 진상으로 바뀌어요 아시죠 그게 힘든 거예요 서비스업이 맞아요 운전을 하다보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것 설명드릴께요 차로 변경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교각 지하차도 터널 그리고 교차로 직전 무슨 선 끄어져 있죠 차차선이 무슨 선이 쭉 길게 끄어져 있나요 흰색선이요 실선이 끄어져 있죠 그리고 거울 보세요 뒤에서는 점선이죠 교차로 직전에서는 차로 변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신종 보험사기가 뭔지 압니까 소카나 그린카에 떼거지로 젊은 애들이 타고 이런 거 위반한 차 그대로 갖다 박아 가지고 다섯 명 다 보험금 타먹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한방병원 갑니다 지금 제 구독자분도 그렇게 한 명 걸렸어요 다섯 명 타고 있더래요 공유 차량이 여기서 회원님들 실수하는 거예요 차로 변경 금지고요 악불사 하죠 근데 다섯 명 다 써요 그러면 다섯 명 다 해줘야 돼요 보험료가 올라가죠 스트레스 받죠 지금부터 길론을 외워야 돼요 출근길입니다 브레이크 아무도 안 밟죠 그냥 그대로 이 속도로 달려 내려가는 거예요 가속페달 쭉 밟으면서 이제 차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70까지 올려줘야 되겠죠 70이요? 그럼 언제 출근하려고 한 시간 미리 출근하려고 해요 회원님 좋습니다 좌우 잘 살피시고 차들 끼어들죠 깜빡이 놓고 우리도 브레이크 밟지 말고 가속페달 밟고 들어가야 되겠죠 좋습니다 쭉쭉 끄시고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세요 못 가겠다 깜빡이 끄시고 계속 지금 차로로 달리는 거예요 가속페달만 밟으세요 차로는 1,2,3 차로 있어요 빨리 달리는 차들이 왼쪽으로 1차로로 많이 달려요 아시죠? 천천히 달리는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 저속 차량이라고 해서 마지막 차로로 많이 달립니다 어느 정도 흐름을 타고 달릴 거면 2차로가 제일 안정적이고 그냥 나는 천천히 가고 싶다 하면 3차로가 나아요 3차로는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마트 빠지는 친구들 천천히 가는 친구들 방해 많이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알고 계시면 좋아요 터널 들어갈 때 공조기 매키한 먼지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항상 매기 순환 장치로 바꿔 주시는 게 좋아요 다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지만 영상 올라오면 또 현이 한번 복습할 수 있죠 시어는 저 멀리 두시고 차량이 살짝 휘어졌죠 차들이 차는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안쪽으로 붙어서 주행하시는 거예요 가속페달 조금 더 힘 있게 밟아줘야 되겠죠 우리 차량이 속도가 처지고 있죠 달릴 때 또 같이 달려주자 왜 그 펜들 틀죠 형님 저 겁 주려고요 아니요 무엇을 받나요 차선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잘 맞고 있어요 근데 형님이 휘어진 차선에는 안쪽으로 붙어서 달리시는 거예요 깜빡이 넣지 말고 잠시만요 제가 말이 헷갈렸어요 가속페달 더 밟으세요 형님 계속 직진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마트 빠지는 곳이고 그 다음에서 깜빡이 넣고 빠질 거예요 다리 건너서 합류하는 차 있죠 만약 우리 차보다 속력이 느리다 우리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물쭈물하면 저 차가 브레이크 밟으면서 들어오겠죠 똑같습니다 가속페달 또 밟아주세요 앞차량 안전거리 좁혀볼게요 가면서 다리 지나면 70짜리 카메라 하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지금 직진하는 거죠 여기는 이마트 빠지는 구간 한솔동 들어 보셨죠 참마을 우리는 직진해서 다리 건너면 세종버스터미널 대평동에서 빠져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300m 전방에 가속에 주의하라는 말 들리죠 예전에 회원님 또 리스닝컨버세션 토익 시험 쳐봤죠 한국말로 떠드는데도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회원님 합류하는 차량들 잘 보시고 제까지는 우리가 끼워주고 이 뒤에 친구는 우리가 먼저 가야 되겠죠 좋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다리 위에선 차선변경 금지 비가 오늘 많이 내려요 회원님도 키가 좀 있으신 편이긴 한데 내비 보는 게 조금 안 좋아요 아랫부분은 고개를 내려야 돼요 불편하죠 여기 보세요 300m 빠지라고 오죠 그럼 이제 속력이 빠르니까 깜빡이 놓고 지금 회원님 속력이 벌써 80이에요 주변 차량 속도 맞춰가다 보니까 깜빡이만 놓고 예 빠지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지 말고 그대로 갑니다 핑크색 따라가세요 첫 번째 핑크색 따라갑니다 제가 아까 80까지 밟았나요? 네 네 주변 차량 쫓아가다 보면 이제 속도가 체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20km로 달렸던 거 기억나나요? 네 체감 안 되죠 깜빡이 끄시고 계속 직진합니다 이제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가사표 어떤 의미죠? 극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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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둘 셋 넷 다섯 개 보이죠? 네 차선 없어진다 우측 깜빡이 놓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저 앞에 차로 막혔다 그러죠 아우디 뒤로 들어갈게요 회원님 머리만 살짝 집어 넣으세요 좋습니다 가서 페달 밟으면서 또 앞차 안전거리 지켜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바꿔줘야 되는데 더 앞에까지 가서 끼어드는 친구들은 얌체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앞으로 출퇴근 시간을 엄청 많이 만날 거예요 네 새치기하는 친구들 네 근데 그 자존심 싸움 하다가 서로 사고 날 수도 있고 네 차선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죠 약 3백미터 여기 신호등은 없지만 오른쪽 골도 한번씩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계속 지금 차로로 가는데 네 1차로도 없어져버려요 3차로도 우리 쪽으로 합류해야 돼요 계속 지금 차로로 갑니다 신탄진 남청주 IC 다른 여기로 지하차로입니다 신탄진 남청주 하늘이로 지하차도 타라 그러죠 계속 듣기 연습해 주셔야 돼요 답답했구나 딱 느껴지죠 깜빡이 안 켜고 네 미안 평상시에도 양과 배려 많이 하는 편인가요? 네 그래도 뭐 하는 편이긴 하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은 미숙하니까 그죠? 네 더 조심스럽고 네 지하차로입니다 내비 한번 살짝 봐주시고 800m 앞에서 지하차도 밖으로 빠지라고 하죠 네 그럼 이제 800m가 어느 정도는 제원님이 가늠을 하시는 거예요 가속 페달 밟고 네 탄력 받아 올라가야 됩니다 네 앞차는 아주 잘 했어요 점선에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제 한 숙단과 10플라미터 후반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지하차도 옆으로 약 300m 이제 하나로 되나 네 주의하십시오 이 지하차도 새로 생겼어요 깜빡이 넣고 거울 보시고 또 거울 안 보고 핸들 틀 줘요 네 굉장히 위험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 엄마가 이런 식으로 부산에서 선진이 훅 깜빡 형님 방금처럼 이래 하면 어 위험해요 다른 사람을 보고 네가 주의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 직진 예를 들면 형님이 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성격 같은 분들 가운데 우리 USB 꽂고 다 쓰고 나면 USB를 이제 분리해야 되잖아요 네 분리하나요 회원님 클릭해서 USB를 바로 뽑는 사람이 있고 전원 버튼을 그냥 꺼버리는 사람이 있고 컴퓨터 망가지죠 형님 이런 식으로 깜짝이는 거울 안 보고 핸들 틀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연습을 시킨다 했던 것도 형님 내가 정말 안전하게 주행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형님이 사소한 행동 하나에 남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제 그 사람이 쫓아오겠죠 네 네 여기서 좌회전 그렇죠 깜빡이 넣고 좌회전 뉴턴 1차로 좌회전 뉴턴 2차로 좌회전 직지 그렇죠 1차로는 1차로로 들어가고 2차로는 2차로로 들어가고 네 너무 빨라 나중에 저 없으면 계속 우시우시 나옵니다 형님 2차로로 들어갈게요 네 차로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차로 안 찾아 들어오고 우리 차로 딱 들어오면 사고 날 수 있겠죠 조심하십시오 실선 지그재그 어떤 의미 가지고 있죠 모르겠어요 예 주위에서 운전하시오 이게 서행이란 의미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나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각심을 끼워주려고 청사 앞에 가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근데 실선 지그재그 해놨어요 왠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무단횡단 많이 해요 BRT 타려고 놓치면 오송료까지 또 시간 늦죠 네 그래서 운전자들 보고 보행자 잘 주의해라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살대가 세종으로 내려와 보면 좀 많이 대중교통이 완전 서울은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차 운전할 생각조차 안 하셨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오빠의 요동생님 아가씨가 서울에 있는 거고 저는 계속 대구에 있었거든요 대구? 네네 대구사람이라서 대구 아니지? 안 하네요 형님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제가 얼마 전에도 대구 갔다 왔었는데 우리 차로 아 진짜요? 네 대구 송해공원 가서 밥 먹고 그렇게 왔어요 경치가 굉장히 좋더라구요 맞아요 대구는 신천대로랑 압산 순환도로만 잘 타면 어디든지 갑니다 아 기회가 되면 또 대구 한번 연습해 보죠 네비 이제 한번 보시고 형님 300m에서 좌회전 오른쪽 너무 많이 붙었죠 사고 나겠죠 형님 네 항상 네비 잠시 잠깐 보는 거예요 깜빡이 미리 켜놓고 좌회전하기 위해선 1차로부터 도착해야 되겠죠 없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하라 그러죠 왼쪽 깜빡이 또 넣어주시고 또 다시 거울 보시고 없다 또 들어가세요 이래서 내일 출근하겠습니까 형님 신랑분 연차 써서 같이 한번 동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형님 방금 또 형님 네비 의존하느라 고개를 내려서 쓰기니까 시선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이 소리 그래서 여기다가 아마 휴대폰 썼는지 모르겠는데 불편해요 이 위치가 그러네요 회원님이 방해가 안 되니까 전방 시각 보면서 네비가 이점이 있으면 편한데 내려다봐야 되니까 계속 시선이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 버스 신호등은 빨간색 우리는 좌회전 들어왔죠 앞차 따라갑니다 바로 우회전하라 그러죠 깜빡이는 또 생략했죠 형님 습관이 됩니다 형님 부딪치겠어요 형님 부딪치면 아프죠 부딪치겠어요 형님 집으로 일단 가보셔도 되고요 두 번째 회원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차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좌회전 우회전 무엇을 할까요 우회전 우회전 좋습니다 우회전 아마 지금 주차 연습을 하려고 하면 회원님하고 어차피 여기 온 김에 시청 주변 가서 시청에서 주차 연습하거나 회전 교차로 타볼게요 형님 그러고 헤어지는 것이 형님에게 더 좋을 거예요 좋습니다 우회전 깜빡이 또 나오고 적신호 그러면 가면 되는데 보인자 신호가 3개 다 들어왔어요 못가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잘 봐요 차선이 몇 개 있죠 하나요 근데 회원님 무슨 깜빡이 켰죠 좌회전 근데 우회전 깜빡이 켠 친구가 야 좀 비껴줘 당겨줘 당겨줘 회원님 저까지 나가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은 여기야 근데 내가 왜 너를 위해 비껴줘야 되니 근데 비키다 보면 이 사람 우회전을 하는지만 나는 이미 중앙선을 넘어간다거나 정지선 넘어갔어요 사고 났을 경우에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속도가 안 빠르니까 브레이크는 사용하지 않고 가속해달만 뗐다 밟았다 조절하면 되겠죠 말은 뭐 전방에 횡단보도 직진이 우선인데도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먼저 가려고 이때는 속력이 좀 빠르다 브레이크 잡아주면 좋은데 이미 늦었죠 회원님 네 생각처럼 회원님이 안 되네요 좋습니다 삼거리에요 이 친구는 우측 깜빡이도 안 켰고 좌측 깜빡이도 안 켰어요 습관을 잘못 가졌죠 결혼하신지는 얼마 안 되셨나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결혼은 하셨겠죠 아니요 코로나 때 결혼하셨나봐요 네 그럼 신혼여행은 어떻게 갔다 오셨어요 제주도 갔어요 제주도 갔다 오셨군요 죄송합니다 웃어서 아니요 아니요 벌써 1년 지났어요 코로나 시작된 지 맞아요 지긋지긋하죠 진짜 지긋지긋해요 전 진짜 어 제 속마음은 코로나가 그냥 앞전에 그런 우리 전염병들처럼 그렇게 쉽게 얼마 안 있다 종식되거나 치료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심한 거예요 응 알았어요 우린 끝까지 신호등 끝까지 직진할게요 속력이 지금 40 50이죠 어린이보호 30인데 회원님 이제 회원님 이래 되는 거예요 급하니까 왜 급하죠 몰라요 주변 차량 따라가다 보니까 회원님은 과속으로 이제 깎아 비보호 좌회전 우린 직진도 가능하죠 회원님 네 직진하고 좌회전할 차량 없으니까 예 직진 브레이크는 밟지 않고 가슴패드만 뗐다 밟았다 또 우측으로 쏠리고 있죠 좋습니다 회원님이 사실은 이제 아직 얘기를 안 켜고 오셨겠지만 대밀이 걸음마 수준 뭐 이런 등급이 있는데 주변 차량 속도 맞추다 보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어 네 위험하죠 회원님이 소화할 수 있는 속력은 지금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고 하면 어 저 친구 달려가네 나도 달려가네 하다 보니까 시속이 50 60 그리고 카메라 얘가 줄이라고 암만 이야기해 줘도 회원님이 놓치면 예 큰일나네 출근하는 건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회원님 근데 이제 러시아어 때 얼만큼 차량들이 많은지 그 시간대에 그 시간대에 어 회원님 출구실 때 신랑분이 괜찮다면 연차를 쓰든 반차를 써서 직접 출근을 같이 해 보는 게 제일 좋고 그래야 회원님이 또 출근 때 진짜 막히는 길에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저랑 한번 했으니까 근데 이 길로 올 것인지 아니면 저기 방곡동으로 도담동으로 해서 올 것인지 두 가지 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핸들 틀 때 무조건 깜빡이 놓고 돌리는 것이 아니라 거울 보고 돌려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저렇게 오토바이 분들이 수거하는 건 맞지만 내 차량 주변에 사각지대에 붙어 있으면 못붐 사고로 이어지는 거 배달 요식업이 너무 문화가 발달된 만큼 배달 오토바이 기사님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 우린 아까 회사 가듯이 좌회전하지 않고 좀더 가서 네 계속 직진해서 회전교차로 타고 시청해서 주차연습하고 집으로 가볼게요 네 대구도 백화점이 많지 않나요? 신세계백화점이 동구인가? 엄청 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딴짓 나오고 있습니다 클락샷 휴대폰 보고 있겠죠 심심하니까 카톡 보고 있었겠죠 0.23초가 아니라 1,2초는 기다려주는데 방금은 좀 심했어요 5초 이상 걸리죠 우린 계속 직진합니다 네 대구도 운전이 좀 거칠던데요 험하고 그래요? 급해서 그렇죠 성격이 부산만큼은 아니지만 네 급해요 그리고 특히 진짜 신천대로 탈 때 빠지고 들어가는 차들 보면 와 뭔가 진짜 칼부림이라도 일어날 것 마냥 장난 아닙니다 형님 진짜 대구 그리고 나중에 한번 가면 진짜 막창 한번 먹어보고 싶고 팔공산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제가 어렸을 때는 거기 이름이 그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월드? 네 거기다 한번 놀러 가보고 싶어요 아하 대전뿐이신 거예요? 저도 말투가 어디 사람 말투 같나요? 경상도 조금씩 나오는 거 같은데 부산에서 대전 왔어요 좋습니다 아차 가면 우리 또다시 직진 유동선 따라 우리는 앞차 따라 1차로 자꾸 근데 여기 오른쪽으로 많이 붙죠 아 네 옆에 있는 차들은 깜짝깜짝 놀래는 거예요 왜 깜빡이 안 켜고 자꾸 붙지 하면서 네 우린 계속 직진 30후 신호 여긴 20 20 어린이 보험에 유치원이 있겠죠 다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죠 학부모들이 아 여기도 카메라 있고 네 20짜리 카메라 저 앞에 있죠 보세요 난중에 카메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던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없애달라고 또 이야기 하겠죠 형님 신호등 20짜리 어린이 보험이고요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신호위반 7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맞나 오전 8시인가 시간은 모르겠지만 두 배 13만원입니다 승용차 기준 머리 위 신호는 잘 보시고 와 22만원 회전 차량 우선이라 적혀져 있죠 우리 왼쪽 깜빡이 놓고 진입했다가 진출할 땐 오른쪽 깜빡이 넣을 거예요 깜빡이 켜 놓으세요 회전하는 차량 없죠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형님 직진 회전 타고 9시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9시 방향으로 가서 페달 조금 더 밟아주세요 너무 천천히 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20이었는데 형님 10으로 달리고 있죠 오른쪽 깜빡이 놓고 네 이쪽으로 있지마 진입할 때 왼쪽 진출할 때 오른쪽 가속 페달 더 밟아주세요 뒤에 차가 완전 힘들어 네 갈게 좌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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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의심하면 또 카메라에 단속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반이네요 그래도 큰 낚시 남반 안 올리고 고마워 근데 이제 또 지퇴하게 시기해서 일석 빨리 관리하니까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 왼쪽 깜빡이 또 넣고 습관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는 차 없죠? 직진합니다 흰색 차 따라가는 거예요 깜빡이 또 바꿔서 넣어주시고 막 간다고 나중에 한 땡철TV 한번 보세요 세종에서 해정교차를 몰라갖고 사고 난 사람은 엄청 많아요 해정교차를 해정교차를 무수히 많죠 네 좀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방지턱 올라탈 때 브레이크 팔 때 쉬고 직진 좋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는 다 바로 직진할 수 있는 코스로 분리시켜 놨어요 우린 좌회전도 되고 직진도 됩니다 계속 가세요 저 보이는 건물 시청이죠 고개 돌려보시고 없다 바로 진입할게요 저 차 따라간다 생각하고 가볼게요 네 이 신호 다음 신호가 시청입니다 회원님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후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회원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주차 연습을 해볼게요 네 저 앞에서요 네 좋습니다 주차장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자꾸 또 쏠리죠 여기가 이제 시청 품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왼쪽 깜빡이 넣고 거울 보시고 또 1차로에 붙습니다 바로 돌리는 거 아닙니다 신호 들어오고 나서 회원님 비보호 좌회전이 아닙니다 들어왔죠 좌회전 네 여기는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조금 구간이 짧다 보니까 회원님 손동장이 조금 어색했죠 방금 네 더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좋습니다 또 다시 여기 신호등에서 좌회전해서 시청 주차장이에요 여기서요 네 오른쪽은 교육청 왼쪽은 시청입니다 또 쏠리죠 어 부딪힙니다 이러다 진짜 저 없으면 신랑분이 여기 앉으면 깜짝깜짝 놀릴 거예요 평상에 욕은 안 하시죠 두 분 네 욕은 안 해요 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도 없다 입으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조절하게 그래서 부부끼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또다시 깜빡이 넣고 이 차 지나가고 들어가볼게요 지하로 굳이 가지 않고 지상에서 해볼게요 네 들어갈 수 있는거죠 네 다 열려있습니다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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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